그렇다면 이제 미국 대학 입시는 로또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랭킹이 높은 대학교, 즉 인지도가 높은 대학을 선호하다 보니 대학교들은 어떻게든 그 랭킹을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렇다 보니 랭킹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Yield Race를 높이기 위해 입시를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만큼이나 모든 대학교들이 부더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입시에서 Yield Race는 특정 학교에서 합격을 시킨 학생이 그 학교에 실제로 등록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000명의 학생을 합격시키고 그 중 800명이 등록 의사를 밝혔다면 Yield Race는 80%가 됩니다. 즉 이 비율은 학교의 입학 사전 결과가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 그리고 학생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를 측정하는 것과 직결되는 지표입니다. 매년 미국의 대학교들은 원서 접수량을 갱신하고 있고 그 많은 원서들 중에서 학교에 반드시 등록할 것 같은 학생들만을 선별하여 합격을 주는 것이 학교 입장에서는 랭킹을 올리는 길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넣었는가 그리고 그 많은 원서들 중에서 얼마나 적은 학생들을 합격시켰는가 그리고 그 적은 합격생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그 대학에 등록하기로 결정을 했는가 그 비율을 가지고 학교의 랭킹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코로나의 여파로 많은 대학교에서 SAT 성적 제출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SAT나 ACT 성적이 높지 않으면 상위권 대학에 원서를 넣을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요즘은 성적 인플레이션으로 한껏 높아진 성적과 SAT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현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전에는 언감생심 원서를 넣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최상위 대학교로 원서를 마구 집어넣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원서는 이렇게 사방에서 너무나 많이 들어오는데 뽑을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다 보니 들어오는 원서 대비 합격생의 비율은 점점 줄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만큼 고등학생의 숫자가 늘어난 것일까요? 아니요. 미국의 상위권 대학교들이 그렇게 많아진 원서의 고통을 겪고 있는 반면 저 반대편에는 너무나 심각한 지원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적 인플레로 너도 나도 꽤 좋은 성적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중위권 이하의 대학으로는 학생들이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어서 랭킹이 높지 않은 학교들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정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이할 정도로 상위권 대학으로 쏠림 현상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전처럼 철저하게 성적과 SAT 점수로 분류가 되었을 때에는 골고루 학생들이 본인의 실력에 상응하는 대학교의 원서를 접수했다면 이제는 너도 나도 무조건 상위권 대학교로 원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고생이 늘어나는 만큼 한정된 인원을 뽑아야 되는 대학교 측도 만만치 않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제출했고 그중에 한정된 인원만 해당 학교에 합격시켜야 하며 그렇게 합격한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가지 않고 해당 학교로 최종 입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하다 보니 수많은 지원자 중에서 반드시 본교에 등록을 할 것 같은 학생들을 걸러내고 또 걸러내야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대학교들도 이 말도 안 되는 눈치 작전과 랭킹 싸움에 뛰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현실에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죠. 약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교 원서는 보통 10개 정도를 접수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한 3개 정도는 Reach라고 해서 학생의 실력보다는 아무래도 좀 무리인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번 손을 뻗어보자 하는 상향 지원 서너 개 정도는 Target이라고 해서 학생의 실력에 기반하여 진학을 목표로 하는 대학교의 지원 나머지는 Safety라고 해서 아무리 못해도 이 학교는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안전한 학교라는 의미에서 하향 지원 이런 기준으로 보통 10개 정도의 대학에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요즘은 어떤가요? 어느 대학에서 합격을 시켜줄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다 보니 어디 하나라도 걸려라 하는 마음에 기본적으로 20개 이상 많게는 30개까지 원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과거에 10개를 넣었던 학생들이 이제는 2배, 3배로 원서를 접수하고 있죠. 그래서 상위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지원자가 계속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매해 그 지원자 숫자에 비교했을 때 최종 합격생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